오늘 구성 보세요. 이거 구성 누가 만들었어? 이거 노벨상이야. 역시나 한식 된장 썼고요. 시래기는 딱 요맘때 나오는 시래기들이 되게 섬유질이 풍부하면서 질기지 않고요. 다시마랑 멸치랑 고춧가루. 목 막힐 때 우렁 된장국 드셔도 되고요. 시래기 된장국 드셔도 좋은데. 보세요. 시래기는 생산 시기에 따라서 특성이 달라져요. 그래서 그에 맞게끔 요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저희가 보여드리는 거. 소리 들리시죠? 뚝배기에 다 구워서. 구수한 한식 대장 베이스에 다시마랑 멸치랑 고춧가루로 맛을 냈습니다. 섬유질 콱 부하고요. 여러분 받아보시면 똑같이 아까 보여드리는 우렁 된장국 있죠? 똑같이 냉동보관인데 여러분이 드시고 싶을 때 미리 해동만 시켜주시면 됩니다. 시래기에는 호박은 넣지 말자. 파랑 두부만 넣을게요. 저희 또 없습니다. 뭐가 없어요? 아스파탐, 엘글루탐 3, 나트륨 없어요. 시래기 보세요. 이렇게 또 한가득 들어있네요. 와 나는 정말 오아시스 인심도 좋아. 그쵸? 보세요. 할인 전 가격 다 합해도. 쿠폰 혹시 잘 받으셨나요? 쿠폰 다운받으셔야 되는데 잘 받으셨을까요? 쿠폰 확인만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. 쿠폰은 마지막에 적용돼서 마지막까지 한 번 가보실. 마지막에 가격이 바뀌실 거예요. 이거 끓을 때 동안 우리 뭐 할 거냐면 우렁 된장국 드셨으면 이제 시래기 된장국 한 번 드셔보세요. 위에 가격이 좀 뭔가 잘못된 것 같죠? 4,100원입니다. 네, 4,100원 맞아요. 자, 보시는 것처럼 시래기 된장국이고요. 여기 안에는 시래기가 사실 시기에 따라서 생산 시기에 따라서 어쩔 때 되게 무르고요. 어쩔 때 되게 식감이 좀 떨어질 때가 있는데 그 생산 시기에 맞게끔 저희가 조리를 해서 항상 균일한 시래기의 맛을 느끼실 수 있고요. 이 안에 시래기는 이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풍부하죠? 섬유질이 풍부해서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되게 좋아합니다. 요리 완성됐습니다. 이제. 별거 안 했고요, 여러분. 여기까지.